크림이형 산책 가자. 자, 옷 입자. 옷, 옷 입자. 왜? 옷 입자. 빨리 옷 입고 나가자. 일로와. 옷 입자. 우리 크림이형 옷 입자. 빨리. 왜? 안 나가? 어머, 어머, 햇살이랑만 간다. 자, 옷 입자. 뭐? 옷은 입기 싫어? 그럼 추워, 오늘. 산책 갈 거야, 말 거야? 선택해. 엄마 귀찮은데 나가려고 하는데 옷 안 입으려고 하면 어떡해. 선택해. 이 그리. 나갈 거야, 말 거야? 산책 갈 거야, 말 거야? 빨리. 빨리 옷 입자. 오늘 추워. 감기 들어. 겨울이라고. 어머나? 자, 입자. 입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자, 이리 와. 크림이. 입자. 옷 입자. 이리 와. 빨리. 입자. 나가긴 나갈 거야? 안 나가? 말을 해. 나갈 거야, 안 나갈 거야. 안 나가. 나가지 말자. 안 나가야지. 햇살이면 데리고 나가지. 햇살이. 우리 햇살이 가자. 우리 산책 가자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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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옷 입자. 이리 와. 아, 왜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? 아, 또 산책 가자고 난리더니 왜 그러는 거야. 빨리. 가자. 가자. 옷 입고 가자. 자, 머리 껴. 왜 해? 희한한 애는 있네. 감기 들 거야? 감기 들 거냐고. 그림이 감기 들고 싶어? 감기 들 거야? 그래서 그러는 거야? 야. 넌 왜 이렇게 산책 나가기가 어려워. 아, 오늘 엄마도 피곤하다고. 나가자. 자, 옷 입자. 자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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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입자? 헉? 뭐 하는 거야? 여기 봐. 입자. 어머나. 자, 입자. 어머나. 어머나. 잡네. 뭐 하는 거야? 어? 뭐 하는 거야? 입자. 자, 머리 껴. 머리 껴. 머리 껴. 다 짜준다. 뭐 하는 거야? 쟤가!